고흥 나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 단일화에 나섰던 일부 후보 간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. 무소속 정규식, 송미숙 두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, 정규식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얻은 가운데 송미숙 후보는 여론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후보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정규식 후보는 송 후보 측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단일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